오렌지색 테이퍼볼 우와 이거 야광이야 양갈래 이거 야광이다 진짜 야광 봐봐 봐봐 우와 진짜 야광이다 진짜지 진짜 야광처럼 보이지 밤에 완전 반짝반짝 빛나 이거는 밝을 때 가르고 나서도 어두울때 보면 야광으로 되어 있고 너무 신기해 귀여워 미키 재밌겠잖아 이거 언제 갈라 갈래 언제 가르냐고요 이쁘 오렌지색이니까 오렌지로 꾸며준 다음에 가르자 주티유 헷 오렌지 속으로 톡톡톡톡 찍어줄게요 오렌지 같다 오렌지 오렌지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너무 싫다 힐 짜잔 이런 모습 약간 타주말 같은데 자 이제 갈라보자 갈래야 좋지요 좋지요 힝 야오 미키 박수입니다 겨우 겨우 다 만들었다 우와 엄청 크다 몇 개나 했어? 세다가 까먹었고 엄청 크지? 3일내내 이거만 했어 3일동안? 내 머리떡만 하다 너 그거 자랑하려고 왔지?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도 있지 엄청 큰 오렌지 다 여기가 내꺼 여기가 내꺼 어디 크기 비교 크기 오 박수 인기 더 크네 우와 둘 다 엄청 크게 만들었다 햇 나는 아직 이거밖에 못 만들었는데 매출이 아니냐? 매출이 아니냐? 하하하하하하 이 기분 나빠해 내꺼에 좋은 것도 들어있지? 하하하하 나도 이제 고수여서 눈 감고도 감을 수 있어 우와 너네 둘 중 누가 더 빠르냐? 빠른 걸로 따지면 내가 좀 더 빠를걸? 무슨 소리야? 내가 더 훨씬 빠른데? 아닐텐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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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얘들아 그렇게 말다툼하지 말고 대결해서 정정당당하게 판가름을 내라 해? 대결? 응 너네 갖고 있는 거 그 위에다가 한 롤씩 누구도 빨리 끝내나 해라 해? 하하하하 자신있지 난 한 롤이면 10분이면 다 한다 하하하하 나는 10분? 저게 진짜 10분 안에 이걸 어떻게 다해? 니가 기계야? 자 준비 되셨으면 시작합니다 한 롤 다 감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? 응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엄청 빠르지? 침착해 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이색 그ками Lori i br i br 1942 이색 난 고수 벌써 여기까지 했음 보이나 나의 실력이 키키키키 비키 오 쭉쭉 잘나간다 어디까지 했다고 저러는거야 사실 별로 안했지 뭐야 별로 안했잖아 응 fake 흐 Baresized 메이크를 해줘서 상대의 시선을 뺏은 후 상대가 못감게 하고 있습니다 당했잖아 재밌다 개미키 오비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아라카라미나로카로카로카로카 헤드리당카라미나로카로카로카 학생형형형adoBisa 카아ariat spaced reckoning 한 후씩 길을 만개했다 난 그 사이에 감는다 잘 남기지 으어 안돼 박샘이 음치 공격으로 테이프를 못 감게 하고 있다 어? 으이 분하다 음치 공격하다니 진짜 빠르지? 완전 파란색 다됐어 지금 늘어난다 어느새 둘 다 중간중도 감고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진짜? 네 우와 으응 하우 박샘 좀 지치지? 누가? 내가? 전혀 아니지 지치면 쉬어도 돼 아 손목이 아파 손목이 많이 아픈가보네 너야말로 좀 쉬지 누가 아프다고 그래 자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소리 오키님들은 몇 분 안에 마세요? 저는 둘이서 하면 엄청 빠른데 엄마랑 했을 때 거의 5분정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햇 아 거의 다했다 벌써? 난 아직 조금 남았는데 아 이제 흰색 다 보이지? 오 박씨 거의 다 했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모르는거야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과연 누가 이길지 안돼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나다 나야 나 끝 끝 아 분하다 간발의 차이로 지단이 아 내가 이겼다 이로써 박세인 승리 다시 봤지? 넌 나한테 안된다고 나도 다 했는데 박세인 아쉽잖아 아쉽지만 박세인은 이겼습니다 우와 난 이긴 사람 편 헤헤헤헤 근데 너 아까 거기에 좋은거 들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? 좋은거? 좋은 거 들었지 얼마나 좋은지 넌 상상도 못해? 뭐 랜덤 키링 그런 거 들어있다는 건가? 다꾸 스티커? 아니면 그립토? 다 틀렸어 좋은 거야 재밌는 거 열면 깜짝 놀랄걸? 깜짝 놀란다고? 그게 뭐지? 나도 엄청 좋은 거 넣어놨거든 엄청 좋은 게 들어있다고? 그게 뭔데? 열면 우와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라고? 나던 데? 그럼 둘이 바꿔 바꿔라고? 걸려 들었어 거래해 거래 음 고민 되네 이거 사실 이따 오류 나오면 엄청난 거 당첨됐다고 한 다음에 뜯어보라고 해야지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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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뜯어서 여기 넣어 다음에 테이프로 감을 거야 그러면 오레온 속이기 대성공 재밌겠지? 귀여워 오미키 그럼 오레온에 약올리지 못하는데 어떡하지? 고민이네 얼마나 좋은게 들어있길래 저렇게 고민하는거야? 야 오미키 무슨 고민이야? 그냥 바꿔 재밌는데 쓰려고 했는데 그냥 바꿀까? 응 바꿔 바꿔 바꿔라 그래 알겠어 바꾸자 좋았어 거래하겠습니다 저도 이거요 승인 그거 지구젤리 같네 오 지구젤리 대왕 지구젤리다 지구젤리다 야 자르기 전에 그거 지구젤리로 꾸미고 잘라라 꾸미라고? 오 재밌겠네 귀여워 오미키 난 간다 야 박스윈 안 뜯어보고 그냥 가게? 난 밖에서 뜯어볼거야 오 그래 가라 잘가 박스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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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좋아하는거지? 불길한데 박스윈은 좋은거 안 넣어놨을 것 같아 나도 갔을 생각인데 깜짝 놀랄거라 그랬는데 안에 들은 깜짝 놀랄만한게 볼까? 꾸미어보고 뜯어보자 나 햇 좋았어 키키키 귀여워 미끼 와 진짜 지구젤리가 아파 대왕 지구젤리처럼 똑같이 만들어봐라 햇 이 대왕 지구젤리를 포스트 마카라를 이용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지구본처럼 땅을 그려줄게요 약간 이런 갈색으로 높낮이를 표현해주고 짠 이렇게 지구젤리 완성 진짜 지구젤리랑 똑같다 햇 내가 지구젤리 먹으면 토까서 먹어보면 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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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이래 오 뒤로 잼이 다 남았어 헤헤 먹어보면 죽음의 피젤리 음 상큼하다 햇 그럼 이제부터 테이프볼을 갈래랑 갈라보겠습니다 우와 이리야 도라이 멋지다 자 테이프볼 갈래랑 가르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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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이리야 히히히히 우와 기이이이풀 히히히히 히히히히 엄청 놀랬다 히히히히 아 뭐야 이거 개구리알이잖아 완전 난장판이 됐잖아 와 진짜 엄마한테 혼났다 이거 엄마 알면 큰일나는데 히히히히 어떻게 치우냐고 오 진짜 야광이냐고 진짜 잘 보인다 하하하하 우비키 바보 그 안에 개구리알 들어있지 확 터져서 엄청 깜짝 놀랄거다 나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볼까 기대되잖아 까보면 아 뭐야 칼이 왜 이렇게 안 들어 오 오 재밌잖아 아 재밌다 오 재밌어 재밌어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랜덤 키링 박스잖아 키링이 들어있나 어 뭐 들어있어 들어있어 뭐야 스티커야 뭐야 열어보면 쪽지네 뭐지 열어보면 광이지롱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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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 피부 딱딱 광어란드꺼야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